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팔씨름에 대해서 한번 볼텐데요. 지금 요시너브 카나이 선수가 은퇴하고 현재 왼쪽에 있는 하타케야마 선수가 일본 최고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와 경계했던 후지아라 선수와의 19년 대결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후지아라 선수가 노스트랩 상태에서 상대방의 그립을 올라타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잡아봤지만 상당히 그립 컨트롤이 좋은 선수로서 요시너브 카나이 선수가 세계대회 준비할 때 노스트랩에서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연습 상대로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하타케야마 선수가 조금 방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한편으로 일본 랭킹이 바뀌었다라기보다 후지아라 선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제가 간사이 오픈에 참가했었는데 이때 후지아라 선수와의 경기를 가졌었습니다. 지금 무제한급에 출전해서 첫 상대를 훅구로 이기는 경기이고요. 두 번째, 이 선수도 일본에서 유명한 후커인데요. 마찬가지로 훅으로 이기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후지아라 선수, 지금 탑롤 방향에서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지금 제가 사이드를 걸고 반항을 하고 있죠. 후지아라 선수 넘기려고 하는데 저기서 제가 나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지션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해 보이고요. 이때 손을 잡고 이 정도이구나라는 감은 좀 잡았습니다. 후지아라 선수도 얘가 뭐지 지금? 안 넘어가지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 자체 내에서도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백성열이라는 한국 사람이 당연히 그냥 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빅매치로 가게 돼서 상당히 술렁이는 상태였어요. 지금 못 넘깁니다. 후지아라 선수. 저때 이제 스트랩이 메어져 있었다면 조금 더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는데 노 스트랩 상태에서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지아라 선수가 안 넘어가니까 이제 프레스로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고요. 프레스 들어와서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아 냈는데 막아 냈는데 엘보가 빠지면서 패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해서 후지아라 선수도 뭐 이렇게 손도 터득해 주고 들어주면서 잘했다 이런 표현을 해 주었고 자 이렇게 해서 3위에 입상을 하게 되었어요. 2016년 영상입니다. 저때 한국에서 어벤져스급의 선수들이 가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저 빼고는 입상을 못 했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가지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어떻게든 저측에든 올라가서 입상을 2위를 하게 됐었던 상황입니다. 저거 엉덩이 아니에요. 허리에요 허리. 확실히 올라운더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현재랑은 좀 다른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었냐면요. 광탈하면 안되겠다. 입상하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온 김에 승점은 많이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국 사람들 그리고 저의 생각이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선수들이요. 다 이렇게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 당시에 이제 백성열, 김보연 선수들도 지금 같은 체급의 선수에게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패자주에서 올라가서 결국에는 결승전에 다시 붙게 됩니다. 결승전에서도 아까 같은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어깨 집어넣고 포지셔닝을 하면서 눌리는 포지션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느꼈던 그 힘이 아직도 좀 손에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참 저때랑 지금 3년 후인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국팔시름 특히나 이제 백성열이라는 선수가 그동안에 성장을 해왔구나.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고요. 2019년 현재 한국팔시름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거고요. 이 정도까지 지금 볼 수 있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더욱더 성장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백성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